질문과 토론의 과학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제목을 푸른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보통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형민 교수님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은 아까 슬라이드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자외선, UV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화학 결합하고 상당히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외선이라는 것 자체가 파란색 뒤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UV랑 화학 결합 그런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강연하실 때 파란색 다음에 자외선 쪽이 우리 몸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그게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지 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화학 결합이 보통은 보통 세기는 한 온도로 하면 한 4만에서 5만 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정도 되면 깨지는데 자외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5만 도 정도 이상의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맞으면 그 안에 화학 결합이 상당히 잘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자외선 중에서도 더욱더 단파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자외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온화하는 방사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상당히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 그래서 마찬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DNA를 깨고 DNA를 깨면서 예를 들어서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원래 온 거에는요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온도로 바꿔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설명은 잘 됐는데 듣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만도 10만도 하는데 그럼 자외선을 하면 만도 10만도 하면 뭐가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형민 교수님이 왜 그렇게 안 되나요? 만도 10만도 하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자외선이 몸속에 들어와도 사실 가령 피부라고 하면 거기 수많은 분자들이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많은 분자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해서 금방 그 에너지가 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온도로 에너지는 크지만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면 만도가 아니라 1도 올라가는 정도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외선을 맞았다고 한 번 맞으면 그냥 삶은 계란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확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제목을 푸른 얘기를 했을 때 최근에 사실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청색광 것 때문에 휴대폰 같은 데서 나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의 청색광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 교수님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우리가 양자역학의 세계니까요 위험성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떤 일이 정확히 일어나서 아주 위험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형민 교수님은 청색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모니터를 몇 개를 모니터를 한 10년 쓰다가 모니터를 한꺼번에 다 바꿨거든요 모니터의 메뉴에 다 청색광 블루 필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지음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거기도 또 블루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써볼까 하고 쓴 다음에 한 시간 뒤에 꺼버렸습니다 색깔이 부그르죽죽해서 짜증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청색광이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못할 것 같고요 가령 쉽게 피로해진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에 푸른색을 받으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다른 변화가 있겠지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이 어떻게 상할까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하나 제가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령 휴대폰 같으면 청색, 녹색, 적색, 녹색, 적색, 청색의 세 가지 색을 섞어서 하얀색을 만들어내잖아요 특히 많이 쓰시는 OAD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청색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아까 박재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꽤 높으니까 청색을 내는 소자들은 금방 죽어요 수명이 길질 않아서 청색을 심하게 쓰면 심하게 쓸수록 발광 소자가 더 빨리 죽게 되기 때문에 청색 필터를 쓰면 휴대폰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질문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왜 자외선이 해로우냐 그다음에 청색광이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결론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외선과 청색광이 해로운 건가요 해롭지 않은 건가요 자외선은 해로울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청색광은 그렇게까지 눈에 여러 가지 해를 주기에 그렇게까지 높은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글에 썼더라면 제 생각은 우리 눈이 청색광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민 교수님은? 네 저는 양자역학 원칙에 기반해서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률이 뭔지는 모르시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해져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양자역학을 좀 잊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결국 결론은 굉장히 양자역학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읽은 유명한 노벨 화학상을 탄 호프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제목이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그러한 제목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그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화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색이 사실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메인 주제인 양자역학으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제목을 양자역학의 깨끗한 매력이라고 지으셨거든요 지난주에 혹시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패널투에 오셨던 성재현 교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재현 교수님이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가 주로 다뤘던 것이 엔트로피,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력학, 통계역학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력학하고 통계역학은 굉장히 깔끔한 학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다음 주에 들으실 양자역학은 지저분한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일단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형민 교수님이 하실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본인이 아까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먼저 박재현 교수님은 통계역학은 깨끗하고 양자역학은 지저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자역학이 그래도 아까 이형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원칙들을 기반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재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지저분한데 내가 그동안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드네요 사실 물리학과에 가보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되게 재능이 있는 물리학과 대학원생이 있었대요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더래요 그래가지고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 학생 어떻게 됐어? 하니까 그 교수님들 다 지도교수님 왈 어? 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 라고 하는 그런 이공계의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서 깨끗하게 느낀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제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재현 박사님이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그 정확하게 멘트가 뭐였냐면 통계역학의 경우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가 존재할 확률은 같다 라는 가정 하나만 가지면 통계역학이 다 설명이 된다 그래서 가정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모든 게 거기서 다 따라 나오는 깨끗한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자역학은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풀 수 있도록 지저분한 가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점점 깨끗해지는 학문이고요 가정의 잘못된 점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점점 완전한 완결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져가는 학문이고 통계역학은 저도 통계역학을 같이 하긴 하지만 깨끗한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인 데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점점 더 지저분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재현 교수님의 반박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박재현 교수님 좀 전에 물리학과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양자역학 그러면 물리학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화학 미스터리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양자역학을 하는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역학하고 화학에서 다루는 양자역학이 어떻게 다룰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화학자고 화학자기 때문에 분자, 원자 그리고 원자들 사이에 있는 전자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리학과에서 하는 양자역학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 입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전자의 움직임이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대한화학과에 가서 지난주에 강연을 하셨던 김성근 교수님께서 대한화학과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으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연에서 김성근 교수님께서 화학은 전자의 과학이다, 일렉트로닉 사이언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난주 강연자 이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현민 교수님한테 하나 궁금한 거는요 아까 양자역학이 저희가 미시세계만 다룬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상당히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자가 그렇다고 하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조금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동인가? 제가 영어를 하면 웨이브인가? 저는 웨이브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 같은 큰 것들도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는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저처럼 이렇게 큰 분자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개의 경우에도 그 속에는 작은 입자들이 있고 당연히 그 작은 입자들은 파동함수로 설명이 될 거고요 다만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시적인 물체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구태어 양자역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양자역학을 쓰면 틀린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역학을 어떤 특정한 극한으로 보내면 고전역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20세기 인류를 풍요하게 해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전자해로잖아요 전자해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랜지스터의 발명이었고요 트랜지스터 같으면 혹시 트랜지스터 실험해 보신 분들 있나요? 트랜지스터 이만하거든요 거시 세계로 보는 물체예요 확실히 물체예요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기능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큰 거지만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 세계라고 해도 양자역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물리학 강연을 들으시면 그런 걸 접해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양자역학이 거시 세계의 법칙 속에 숨어있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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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